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개묘년의 개수는 지금 제 옆에 띄어져 있는 이 글자를 보시게 되면 위로는 청간의 열 번째 글자인 개수가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에서는 지지의 네 번째 글자인 토끼묘가 들어온 해입니다 이 개수는 개수 자체만으로는 북쪽을 뜻하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을 뜻합니다 또 헤아리다라고 하는 글자와 매우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개수의 구성 자체가 필발머리라고 하는 부수와 하늘천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이 필발머리라는 것은 갑골문자에서 여러분들 걷는 이 발모양 이걸 손을 발이라고 보시게 되면 발이 이렇게 두 개가 포겨진 모양이 바로 이 필발머리의 등질발이라는 글자입니다 하늘이 아래쪽에 지금 합쳐져 있는 모습이죠 즉 발 아래 하늘을 두고 있는 모양새가 바로 개수 해아리다 하늘의 뜻을 해아리다라는 뜻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글자인데 그 아래쪽으로 이 개묘라는 글자가 왔기 때문에 바로 지지의 네 번째로서 자축인묘의 토끼 순서로 이 토끼를 두게 되는 해입니다 출근 시간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가 바로 이 토끼 시인 묘시가 들어오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의 특성 자체가 아직은 다른 일반 분들이 주무시고 있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부지런함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서는 인묘진중에서 가운데 글자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3월 초 경칩부터 들어오는 글자라서 이제 차가운 기운이 물러가고 따뜻한 기운이 왕성하게 펼쳐지는 계절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개물년에는 어떠한 오행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냐면 목에 운이 올라오고 그리고 뒤에 여름을 준비하는 화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오행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체질 자체가 그 기질 자체가 하락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반갑지 않은 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금이 무력해지는 시기이고요 또 수의 기운 자체는 약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개물년은 1903년에 그리고 1963년에 이렇게 2023년으로 60년 주기로 찾아오는 기둥입니다 즉 청간에서는 무터라고 하는 글자를 끌어당겨서 목의 합으로 하의 에너지 운동을 하려고 하는 청간 운동이 일어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묘라고 하는 양쪽으로 벌어져 있는 이 글자의 속성 그대로 반대편에 있는 금의 기질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즉 위로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밑으로는 물질적인 운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묘는 팔을 끌고 오지는 못하는 자오무유 중에 글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화, 변동보다는 급속도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세로 취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토끼띠 개물년에 태어나신 분들께는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토끼라는 속성 자체가 이 개수를 얹히고 들어온다면 물상적으로는 검은 토끼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거는 물상적인 표현일 뿐이고 우선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토금수목화 동그라미를 그려서 저희가 살펴보자면 바로 식신을 환경지로 깔고 들어오게 되는 해이고 또 개수 입장에서 보자면 장생지의 환경을 끼고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63년 이후로 60년 만에 돌아오는 2023년 개물년에 출생하시게 되는 분들 또한 인연의 변화가 상당히 큰 분들이시고요 또 인물이라든가 댐댐이라든가 외형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이 출생하실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성격이 아무래도 토끼의 속성상 화기운이 이 이민년의 해보다 더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격이 더 급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인연의 변화가 크다는 뜻은 본인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운명의 사람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간에 있는 운동은 물론 형태는 개수로 들어왔지만 개수 입장에서 에너지가 아주 확장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간 운동 자체는 합이 되는 무토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목의 합이 일어나려고 하는 운동의 성격을 이 2023년 내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청간의 화에너지로 인해서 화기운이 필요하신 분들께 또 목의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더 많은 기회를 불어다 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베이스를 가지고 감목부터 개수까지 10가지 청간별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2023년도에 어떠한 일들을 겪으실 수 있는지 긍정적인 계획을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가이드를 보태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묘년 2023년도를 맞이한 영화일관입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관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정관의 역할을 아주 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터가 와서 화홍동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주에서 정관이 필요하신 분들과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병화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다가 표시하는 부분처럼 개성의 역할이 상당히 떨어지는 해가 되죠 목화의 운동이 약한 분들 이걸 저희가 신약사주라고 해요 신약한 병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개묘년의 화에너지가 개묘년의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묘에서 화에너지가 들어오긴 하는데 생계 관련으로 고전을 계속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드디어 본격적으로 2023년도부터 안정화되는 힘이 생기고 그런 생계 관련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강병화는 목화의 에너지가 강한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에너지가 강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개묘년이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재와 관에 해당하는 금수의 에너지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관련된 변동 생계와 관련된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사업상에서도 동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동업자의 간섭 또는 당해 이로 인한 손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해예요 신강한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또 따지고 들고 댓글로 또 문의글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답해드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주구조를 출생시까지 다 펼쳐놔야 되는 상황이고 신약하다거나 아니면 신강하다거나 해도 대운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운의 글자 운동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댓글로 성의 없이 이렇게 답변들이 좀 어려워요 지금 또 글자 펼쳐놓은 거 보시게 된다면 여기 공통운을 설명드릴 때 꼭 빠짐없이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식신이 무토에 해당이 되죠 근데 무토 입장에서 대면연을 맞이하다 보니까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묘라는 것이 병화를 도와주기는 힘의 역부족이란 말이죠 그을음이 많이 나는 승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우선 남자라면 여성에게 또 여성이라면 남성분들께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얽혀서 어떤 삼각관계라던가 또는 그런 대인관계 문제에서 얽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 이성분이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꼭 먹고 사는 사회생활이 아니라 학교, 전공 관련 또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 학문 연구 쪽으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문을 이미 하시는 분들 학생인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나 석사과정 혹은 어떤 큰 자격증이라던가 또는 큰 시험을 지금 관문을 치르고 계신 분들 시험도 자기의 적성과 관련된 시험이어야 됩니다 의사, 연어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의료 또는 법 관련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큰 시험이 있다고 하면 시험에 관련된 결실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병화 입장에서는요 또 드디어 뭔가 좀 해보려고 계약하시고 사인하시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사인, 계약 그리고 이제 문서와 관련된 일들이죠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승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토, 식상이 우선 이 모공동이 인묘진으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제가 모공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공동을 하게 되면 식상이 이 안에서 갇혀져서 식상 자체가 약해지는 흐름으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건강과 수명을 관장하는 토의 오행 자리 자체가 묶인다 라는 뜻은 약해진다 라는 뜻은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병화 입장 분들 개별로 다 따져봤을 때 공통적으로 입원을 하신다거나 병원을 가실 만한 일들이 좀 많아지는 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아까 심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연장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연장자, 윗분이죠, 상사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손해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 심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좋기만 하느냐 좋기는 좋지만 호랑이 글자가 있다거나 또는 이제 글자 속에 내가 진이라고 하는 병진일주처럼 진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다면 더 목에 의한 목생화 작용을 받을 수가 있어서 더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병자일주보다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병자일주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4월에 태어난 병화일관 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는 12월 초부터 1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에 또 4월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개면연, 2023년도가 왔을 때를 보겠습니다 병자일주 혹은 4월에 태어난 병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는 정관을 깔고 있어요 이분들은 자존심이 좀 강한 편에 속한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걱정하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걱정이 많은 분들이시고요 굉장히 솔직한 분들이죠 감추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정관을 깔고 계신 분들답게 혼자 고민하는 스타일입니다 혼자 막 손톱 깨물면서 이렇게 걱정 고민하시는 스타일이신데 개면연이 들어와서 청관으로는 또 정관을 만났죠 정관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 묘라고 하는 음에 해당하는 글자 음대음의 환경을 만나게 된 셈이죠 병인이 병화 입장에서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묘형이 걸리죠 이렇게 된다면 관성에 해당하는 것이 또 이슈가 되는 것이고 또 자묘형이니까 인성과 관성의 관인이 서로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즉 자수가 출렁출렁되는 이 개수로 또 튀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수가 묘년해서 출렁이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관이 출렁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이 출렁인다는 뜻은 전화 변동운이 있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자신의 직위 또는 직장 관련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이 변동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크게 나빠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고민을 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상황 앞으로의 걱정거리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자묘형이니까 본인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 고민하실 일은 아니고요 외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좀 소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묘라고 하는 글자 환경지 자체는 내 윗사람 내가 기대고 있었던 상황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뜻도 돼요 실제로 병화일관 입장에서 2013년도는 금에 해당하는 개성의 힘 자체가 무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거나 또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터전을 어떤 사건이 생겨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동운, 변동운이 생기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 말미가 좀 남아있거든요 이게 명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허용이 되는 사건이에요 기다려준다는 거죠 어떤 시간을 허락을 받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병화일관 입장에서 이게 관에 해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결혼을 하셔서 이미 자식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그 자제분들이 장성한 상황인 경우에는 본인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식과 관련된 아버지가 지금 이게 병자일주라고 한다면 자식 중에서도 딸에 대한 일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식과 관련된 상황이 남자분들이 이 운세를 보신다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라 이제 남편의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오셨던 남편분께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병인 보겠습니다 병인 일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래 태어난 병화일관 분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초에서 3월 초까지 이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노래 병인 일주 입장에서 개묘녀는 청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죠 또 이 호랑이와 토끼가 만나서 그게 목북을 이루게 되는 상황입니다 목생활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타나는데 목에너지가 강해지죠 목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또 목생화도 강해지니까 이렇게 목과 화에너지가 커지는 상황인데 병인 일주나 인월에 태어난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꾸미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아무래도 구설수라던가 병인 기둥 가지고 계신 분들을 굉장히 시기하시는 구설, 시비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이동이 굉장히 닿고 화려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로 넘어가서 2022년도에 찍지만 2013년도 오늘 보게 된다면 주로 목화에너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 목의 환경은 윗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윗사람, 내 연장자, 윗분 부모님도 돼요 부모님을 포함한 윗사람, 상사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 상사분이 새로운 회사로 나를 스카우트 제의를 해서 갔더니 2013년도에 알고 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또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미리 대비를 하신다면 손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넘어갑니다 병진일주를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진월에 태어난 병화일간문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월은 4월 초부터 양력으로 5월 초에 해당하는 구간에 들어오는 글자입니다 개면연은 2023년도를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성관으로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진이 묘를 만난 상황이죠 이 진이라는 것은 바로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신 속에는 을, 개, 무 을목은 정인이고 정관계수인데 여기는 식신이고 무토가 이 임계수에 해당하는 관인을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진은 땅이거든요 반죽이 잘 된 땅인데 땅 속에 묻혀있는 을목과 개수를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면연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진토가 목곡을 이루게 되면서 진토가 결국 희생을 하게 돼요 즉 식신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말 그대로 나의 재능이나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라던가 자신의 재능이 그대로 기회를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병진일주분들 자체가 아니면 진월에 태어난 병화분들 자체가 크게 욕심이 좀 없습니다 병화일간답지 않은 분들이신데 당당히 소박한 타입이 많으세요 이분들은 2013년도에 어떤 승진이라던가 당장의 합격원을 기대를 하신다면 좀 많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준비를 하신다거나 교육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재능을 키우는 해로 한 해를 쓰시는 편이 훨씬 전략적으로는 볼 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호를 보겠습니다 5월에 태어난 병화일간 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4.5미 즉 5월은 6월 초부터 7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역시 병호일주분들 입장에서 정관정인이 들어온 2023년도는 어떤 해가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제가 이렇게 지지로 깔려 있죠 병화일간 분들의 이해를 놓게 해서 동그라미도 한번 그려볼게요 병호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존심이 이 6가지 일주일에서 가장 강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만큼 빠르고 판단하시는 것도 빠르고 포기하시는 것도 빠르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만큼 급하고 신중함이 요구되는 기둥이기도 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5를 가지고 있는데 대묘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은 정관은 성관운동에서 또 무토와 식신과 만나서 화에너지를 유근다고 했기 때문에 단삼극들과 이 묘년의 환경으로 보게 된다면 파, 충파의 에너지가 화에너지가 강하지 못한 화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 얘기인 즉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동업자의 입김이 또는 동업자의 도움이 약화되는 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게 된다면 병화, 기토, 정화를 품고 있는 병화, 기토, 정화를 품고 있는 대묘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면 속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음 대 음의 환경이기 때문에 속볼은 어떤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병진일주처럼 기다려야 하고 이거 좀 잘 안되니까 2013년도에 내가 장사를 접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셨던 옛날에 중단하셨던 것들을 다시 재시작할 수 있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파작용이 있기 때문에 깨졌던 것을 다시 붙이려고 한다는 의미도 여기서 또 작동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주변에 도움을 받기는 쉽지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많이 하실 수가 있는 해라는 거죠 또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병호, 기둥 가진 분들은 제가 포기가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묘년에는 실질적으로 병호, 기둥 분들께서 내가 가져가는 실속이 있는 해예요 매니저 역할밖에 못하셨던 분들이 드디어 썸당의 자리를 한번 해보신다거나 또는 아르바이트만 해오셨던 분인데 정직원의 기회를 얻는다거나 어떤 기회를 얻게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왕지를 깔고 있는 상황답게 드디어 화, 에너지가 조금씩 더 화력 자체는 아직 강하지는 못하지만 본인에게 힘을 실어다 주는 쪽으로 첨가능동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도움을 받지 않고도 본인에게 어떤 힘이 실리는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노력을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중단했던 일을 다시 하시게 된다거나 예전 회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는 예전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되는 형태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병신일주를 보겠습니다 신월에 태어난 병활가 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간은 8월 초에서 9월 초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현재 신금을 깔고 있는 기둥이죠 이 병신일주나 신월에 전한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주의 하주 원곡에 호랑이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게 되면은 개면연을 맞이했을 때 임묘진의 목곡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목화의 에너지가 약한 신약한 경우일 때는 이 2023년도에 건강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는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자, 남녀노소 포함해서 배우자나 연인과의 이 조화성이 떨어지는 해가 될 수 있어요 아주 강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서로 떨어지는 기간을 갖는다거나 배우자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고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신하고 묘가 이렇게 양과 음으로 만나서 유문이 되고 또 편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편제성 금기운이 여기서 이제 다소 파괴가 되는 해가 2023년이 됩니다 여기 이제 경금이 있죠 경금이 있는데 을목이 있으니까 묶인다는 거죠 을경합으로 묶이게 되어서 목곡의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배우자에 해당하는 금기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배우자 운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의 비전이 약해진다거나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나 건강 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사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겠지만 질병이 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몸이 좀 약한 편이시고 그리고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성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데 호랑이가 있다면 사주에 호랑이가 있다면 인묘 목복으로 인해서 건강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문도 되고 원진도 되거든요 기문 원진 원진은 속으로는 암압을 하는 형태고요 기문이라는 것은 에너지 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귀신 귀의 몸문자라고 해서 귀신이 에너지예요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면 편제에 해당하는 나의 적성과 금전 귀에 대한 부분이 통로가 열리는 상황 그래서 병신 일주나 신월에 태어난 병화분들도 직업적인 변화 변동이 들어옵니다 이 개무연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취미생활 하셨던 분들이 이 취미생활 자체가 제2의 직업이 되는 거죠 취미의 직업파 막상 이제 나서 보는 거예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나서는 그래서 이 개무연은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병술 병술 보겠습니다 병술 같은 경우에도 직신을 깔고 있어요 또 보자면 이렇게 또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직신 깔고 있는 부분인데 2023년에 정관계수 그리고 정인 묘목이 이렇게 해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해로 그리고 신정무 박을 이렇게 봤을 때 울목과 신금이 또 이렇게 또 극을 하는 상황이죠 지장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호살이 바로 이 병술 맞아요 병술기둥 같은 경우도 술월에 태어난 병활가 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술월은 신유술 즉 8, 9, 10월달 10월 초에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 술월의 기간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병술기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겉으로는 잘 몰라요 이분이 병술을 주는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고 말을 시켜봐야 되는데 겉으로는 순해 보여도요 속으로는 굉장히 섬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또 잘 남는 분들이 스크래치 잘 받으시는 분이고요 이분들도 어떤 운을 맞이하느냐 아마 생각해보시면 술이라고 하는 뜨거운 글자를 안고 계시는데 묘년이 와서 보시면 음한해잖아요 이렇게 위로는 무토를 만나서 화홍동을 하려고 하지만 병화분들께 묘년 자체는 사실 좀 다운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생계 관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묘술이 합이 돼서 묶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식신술토가 이렇게 묶여서 희생이 돼요 식신이라는 것은 건강도 되고 또 생계 관련 문제도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묘라는 것이 정인이긴 합니다만 목이라서 병화 도와주는 글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묵생화가 잘 안 되는 묘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있죠 연하에 해당하는 부하 직원도 됩니다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여성들에게는 자식도 돼요 이 부하 직원이나 자식과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 때문에 금전적인 애로상을 겪을 수가 있고 금전이나 어떤 소문 또 본인을 힘들게 하는 일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소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지 않지만 내 자식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는 어떤 시련을 맞이해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또는 현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내 아래에 있는 사람과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연동하고 규모를 줄이고 나머지를 법원 송사에 돈을 쓰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병화분들 공통적인 운은 꼭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술일주분들은 식신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생계 그리고 본인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재능과 관련해서 내 아랫사람이 나의 기술 사업 기술을 훔쳐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송사가 또 생길 수가 있고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변동이 생기는 거죠 또 금에 해당하는 재성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관련된 이슈에는 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정화분들 운세 계속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정화 보겠습니다 2023년 개면연이 들어와서 현관으로는 편관 기주로는 편인이라고 하는 이 개면연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정화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인데 차근차근 하시는 일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편관 역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토라고 하는 상관을 만나게 되어서 무게 합이 되어서 이 상황은 화력이 약한 분들 신약한 분들께는 좀 더 좋은 작용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개면연은 그래도 묘년이기 때문에 정화가 전체적으로 정화일관 분들께서 안정화되는 해가 됩니다 안정화 막 이러저러 방황하시고 또 직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해서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023년대 자신의 목표대로 계획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태지와 절지라고 제가 적어놓은 금에 대한 즉 배성에 대한 부분이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현재 교제 중이신 분들과의 관계 그리고 기존에 짝이 있는 분들 부부가 이미 되신 분들 이분들은 괜히 스크래치 되지 않도록 배우자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정화분들이 안정화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미 목화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한 정화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지만 신강한 정화분들 즉 이 목화의 기온이 너무 강해서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기온이 또 강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식상에 해당하는 토기온이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이 금기온이 사실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신강한 정화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직장이나 생계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사주 원곡에 원래 자기 사주 안에 호랑이 글자라던가 아니면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면 하는 글자가 돼지해 그리고 또 미토 이렇게 글자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묘년이 들어왔을 때 개묘년이 들어왔을 때 인묘목국 또는 해묘미의 해묘목국 또는 묘미목국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서 개수 편관작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편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괴롭지 않을까 편관운영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남성운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인데 그렇진 않아요 호랑이나 돼지 글자나 미토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편관작용인 이 개수가 편관 역할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개념이 아니잖아요 개념처럼 개수가 힘을 강하게 쓰는 해도 아니기 때문에 개묘년의 형태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혔던 상사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떠난다거나 또는 이 직장이 나와 적성이 너무 안 맞아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신강신약을 떠나서 그래도 한시름 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색상과 재성에 대한 타격이 또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기운이 강한 상황 목기운이 강한 상황에서는 다소 신약 분들보다는 불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축부터 정액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이 부분 듣고 건너가주세요 자 이제 정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2023년도 개묘년입니다 자 우선은 정축일조 혹은 추궐에 태어난 정화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력으로 1월 초부터 이 추궐은 2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자 축이라는 에너지는 식신을 깔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축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체가 백호살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신기 즉 편관 편제 식신을 깔고 있죠 그만큼 급해요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어떤 책임감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에 정축일조나 추궐에 태어난 정화분들을 배치를 해놓으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백호답게 뭐든지 좀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축분들이 아 축이라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축을 가지고 있지만 축이라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고 또 사람들에게 폐를 안 깨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좀 많이 괴롭히는 편입니다 자 이분들 입장에서도 개면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평관에는 편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역시 음의 기운인 편인이 들어오는 해죠 음대음이기 때문에 식신축토 즉 식신축토가 아무래도 붕괴가 되는 토가 붕괴가 되는 상황이 이렇게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축기둥을 가지신 분들이나 축월에 태어난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 또 크게 무너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이직이 잘 안 되는 방해 요소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도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목생화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화력이 약한 분들께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아마 이직은 되도록 하시는 것보다는 남아계시는 게 기존의 업무에 훈실하시는 편이 더 전략적으로 이 해를 보내는 상황일 겁니다 묘화 구축은 절대 암압이 되기가 어려워요 암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음이 음을 만난 해이기 때문에 이 개수가 평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인만 정신 잘 차리신다면 현재 직장이 또 아쉽거나 현재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1년 정도는 그냥 2024년도가 올 때까지 버티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정묘일주입니다 묘월 즉 3월 초에서 4월 초에 해당하는 묘월에 태어난 정화일관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도 개면연 즉 현관이 현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해가 되겠죠 정묘일주가 혹은 묘월에 태어난 정화가 개면연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토 식상에 해당하는 것을 목국토 또 되는 상황이고 금에 해당하는 또 재성이 힘을 못쓰는 상황이죠 토와 금이 이렇게 힘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강이 다른 일주보다 크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갑상선이라던가 목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경계 허락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치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묘 기둥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또 그만큼 아주 뚜렷한 개성 만점인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신경을 쓰는 것만큼 소통에 신경을 잘 못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집중을 조금 더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묘년에 왔을 때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묘가 묘를 만났다는 것은 글자가 두 개로 쪼개어져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다른 일주들은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해일지언정 이 정묘 일주는 아무래도 여섯 가지 일주에서 가장 안정감이 떨어지는 해를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되도록 방황을 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번아웃 증상이 생긴다 지금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사업도 내가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쉬는 것이 좋지 다른 것으로 일시적으로 기분대로 바꾸시는 것은 유리한 전략이 아닙니다 다소 방황을 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개묘년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 정묘 기둥 가지신 분들이 쓰냐면 어떤 학업을 준비를 하신다거나 학업, 자격증 또는 학교를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준비하는 해로 쓰시는 것이 훨씬 다음 2024년도 갑진년을 맞이하시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이제 정사 기둥을 볼게요 자 또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른쪽에는 2023년도이고요 현관이 천관에 견인이 지지로 들어왔죠 자 이 정사의 산은 큰 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화 입장에서는 겁제이고 이속에는 경금과 병화를 품고 있죠 지금 무력화된 금이 바로 이속에 들어있습니다 정제의 형태로 그리고 겁제의 병화도 들어있고요 근데 지금 개묘년이니까 이 을목이 정제와 만나서 부족한 금을 채워주지 않나 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을경합으로 암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정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셔야 되는 해예요 왜 그러냐 이게 큰 불을 깔고 있기는 한데요 2023년도에 원래 정사일주 분들이나 4월에 즉 5월 초에서 6월 초에 태어나신 4월에 태어난 정화일관 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만큼 전문직이 많이 계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항상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시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꽂히는 말을 한다거나 또 영향을 상당히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 개물년에 그래서 정화분들이 또 그런 영향권을 부리시게 되죠 아무래도 봄의 최절정으로 가는 상황이고 저 편관이 거의 힘을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정계극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개수는 앞에서 공통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를 만나게 돼서 화화에너지를 보충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사기둥 가지신 분들께서 인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은 성급한 결정으로 가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좀 더 해봐도 되는데 올해까지는 이 회사에서 다녀도 되는데 너무 빨리 퇴사를 결정하신다거나 다른 회사로 가시기 위해서 너무 빠른 포기 결정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본인의 감정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좀 미루시라는 거예요 되도록 미루시고 연기하시고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제 정미기둥 보겠습니다 식신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2023년도고요 오른쪽에 평관이 들어왔지만 평관 역할을 잘 못한다 그랬고 편인이 이 묘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미토가 개묘년을 만났죠 그래서 해묘미의 묘미 목국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가 바로 인수고장에 해당하는 목의 인수의 입고지 상황인데 이분들 또한 자기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상황이고 성격 자체가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굉장히 좀 휩쓸리는 감도 있어요 믿을만한 사람이 항상 옆에 계셔야 됩니다 또 한결같이 배웠던 것만 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어요 올해가 어떻습니까 2023년도를 올해라고 본다면 지금 녹화는 2022년도 상반기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일찍 했죠 제가 3월 중순 되기 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토식상 힘을 못 쓰고 금에 해당하는 재성도 재성도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묘미 목국을 이렇게 되면은 또 목이 식상을 더 떨어뜨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이미 되셨다면 배우자와의 감정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떠하냐면 또 어떠하냐면 이 식신이 묘미가 목국이 되기 때문에 식신의 희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건강 자체를 너무 돌보지 않는다거나 또는 내 자식에게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동업자에게만 신경을 썼지 내 부하 직원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너무 신경을 못 써서 경영 쪽에서 문제가 좀 이리저리 터질 수가 있는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이 정화일관 분들께서는 개면윤에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미도 화가 많은 정미가 있을 것이고 화가 부족한 정미가 있을 거예요 화가 부족한 정미라고 한다면 굳이 괴롭히나 상사가 있다거나 이런 조건이 아마 2023년도에는 풀어질 것이고 편안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연봉이 불만이 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도 이 정미에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있다 그런다면 이 속에서 가불이 상황으로 봤을 때 식신 미토가 희생이 되면서 목의 에너지로 인하여 정화분들이 현관을 걱정하지 않는 애로 유일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직이나 이사는 오류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먹고 사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고전을 한다거나 또는 빚 때문에 막 허덕허덕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실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갈게요 정류입니다 정류 기둥은 편재를 깔고 있죠 자 또 예를 놓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봤고요 여기 유가 바로 편재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년을 2023년도에 현관계수 편잉 묘목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묘유충이 일어나죠 더군다나 편재를 갖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목으로 익묘진으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중에서 23년도에 이 묘년에 와서 편재가 깨지는 형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화 재성의 변화니까 변화 그리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변동 그리고 이동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류입니다 6월에 태어난 정화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9월 초에서 양력으로 10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이 바로 6월입니다 금전적인 변화 변동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주에 사주 원곡에 호랑이인 즉 정인이 있다면 문서적인 이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자신의 감투가 오른다거나 그러니까 승진이죠 승진을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익어버린 유라고 하는 이 유금을 과일로 우리가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결과를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원하던 원치 않던 실제 정류 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감정에 대한 제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고집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이나 현재 하시는 일에서 임하는 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2023년도에는 변화나 변동원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발령이 또 날 수가 있고 또 주변에서 해외 발령을 본위를 한다거나 또 집과 상당히 먼 거리로 본인이 이동이 갑자기 갑작스럽게 회사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결정이 날 수 있어요 생각해보신다면 정류 기둥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좀 더 이것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질 수 있는 결과 자체가 안정화되는 이동으로 풀릴 겁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갈게요 마지막 정해 보겠습니다 자 해자축의 해 기간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11월 초부터 12월 초에 해당하는 구간이 바로 해월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는 2023년도 대면연, 평관, 편인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살짝 그려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정관이 깔려있죠 깔려있고 또 이제 해가 오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목국을, 목에너지가 또 강해지는 상황이에요 이 정해일줄을 깔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처세술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 분들이십니다 좀 부러운 감이 있는데 이렇게 이 승목의 환경쟁이 2023년도를 맞이하시게 된다면 공통적으로 토식산과 금에 대한 재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해분들은 조금 더 움츠러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감목을 품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 데미지는 6가지 일주일에서 가장 적습니다 손해를 매우 덜 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변화가 적은 변화가 상당히 적은 해를 보내시게 될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교육에 몸담고 계신다거나 전문직이라든가 예술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에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은 더 안정적인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관작용을 못하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 일주나 세월에 태어난 정화일관 분들은 더 없이 아주 만족스러운 기간을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상반기에 좀 더 강합니다 인성이 본인을 도와주는 형태로 들여다보니까 이내 합이 이루어졌던 2022년도처럼 해묘미의 해묘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게 될 수 있고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들이 도맡아서 하는 아주 드문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정해 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정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걱정거리를 늘 달고 살 수가 있고 서세가 뛰어나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2023년도에 또 다른 속으로 고민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 이것은 2024년도에 들고 가서 어떻게 승부를 내야 할까 고민을 또 다르게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무토기토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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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